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안 가졌어, 그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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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멋진 분이네. 응? 수고하니 뭐라고 그러지? 그렇다니... 수고하니... 울어 울어 한여름 태도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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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희는 팀곡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갑시다 오오 yn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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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차들 말아. 꽉 찼다, 꽉 찼다. 충분히 사람이 없어, 이거? 어마이갓. 빵빵. 아,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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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어디서? 이게 안 오지? 이게 안 오지? 여기? 여기 뺐어? 여기 뺐어? 이거,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 어? 어? 여기, 여기 뭐야? 어? 이게 맞는 거, 이거나 갈 거야. 이게 맞는 거. 아, 이게. 아, 이거.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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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이 있잖아. 자기 물 넣을 테니까. 야, 기렁이한테 물렸대. 아유, 기렁이한테 물렸대. 아유, 기렁이한테 물렸대. 아유, 기렁이한테 물렸대. 괜찮습니까? 기렁이한테 뱀파니까. 그러니까, 뱀파니까. 딱 두 번이나 찾았어. 아유, 기렁이한테 물렸대. 아유, 기렁이한테 물렸대. 그러네. 아고야, 아고. 아이고, 아고 있어. 오케이. 증거를 남겨야 돼, 이거. 아이고, 어떻게 끼냐? 아, 여기 있을게요, 나 잠뜩해. 잠깐만, 기다려. 잠뜩해, 잡을게, 지금. 아, 이거 완전 새끼야. 이놈, 누구 새끼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다. 너도. 올해. 이렇게 뭐야? 뭐야. 엄청 많다. 굳지마. 우리 돈 주고 산 거 아까. 와. 엄마라. 뭐야. 이거 잡은 거야? 강호 잡았잖아. 강호 잡았잖아. 강호 잡았잖아. 뭐야. 야. 맨날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많이 써도 되겠다. 진짜 진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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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111. 동생.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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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째 하니데 이식이 1년 하뎌 택시가 없었나네 여기는 그 유리였을 것 같은데 거기가 좀 없었나네 이런 식으로 보니냐? 이 새끼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더만 아 이메일도 보내준다고 하더만 이메일은 안 오네 여기 있었죠? 여기? 정은은 받았어요 이메일 주소가 틀리기 쉽지 않나? 아? 나도 저기 쌩둥이 하는 거라고 쌩둥이 왜? 나도 쌩둥이 쌩둥이 여기서 쌩둥이 이리 좀 더 예쁜거잖아 우리 다 한 번씩 아 딱 맞게 딱 맞게 한 번 더 만난 거 같애 이곳 하나 어디다 할까요? 책이 하나에 여전히 책이 하나NoW 저기있는 크레이브 오케이 먹기 없는데 시간이 아직 안가오는 느낌 그래? 옛날에 왔을 때 원인이 해결해 만날 날짜 나는데. 오늘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맨이 별로 없는데. 할인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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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저 병들. 하하하하하하 아까 불타고 있어. 왜 이렇게 타고 있어. 귀엽네. 왜 그래. 나도 이거. 오오오오. 아니 이거. 물고 있어 애기. 하하하하 애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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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Ё끈. 애기가 무서워. 하하하. 애기가 영워도. 하하하. 그날 법은. 비룩부레. 헐로지. 지금 먹으면 저녁때. 너무. 어머. 지금. 6시가 저녁이야. 아, 아니 열 치킨에. 그것도 나면 먹어. 비자 케이크. 일단 내가 보냈다.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슈렉이거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가식 갖고 왔는데. 됐어. 알겠어, 이랬지. 사식이라는 얘기는 나이스, 아이스. 너, 나 모르잖아. 어, 나 못했어요. 나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뭐를 못했어? 올 생각이 없다. 몰라, 무슨 생각이냐. 이상했어. 뭐,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밥도 싸고. 어때요? 이끄지? 어. 영어님, 보세요. 뭐야. 이거 봐. 어, 그래, 엄마가 얘기해.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축저맨. 오, 귀엽다. 오, 귀엽다. 오, 귀엽다. 오, 귀엽다. 오, 귀엽다. 오, пойme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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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어우 좋다 막걸리 한 잔 너 그때 저기 뭐야 저기 저 설치냐고서 안 쓰고 잔냐고 월쩡하게 그 다음날 이리 갔구만 네? 닦았어요 막걸리 뭐하고 마셔? 막걸리 있어요? 난 너가 딱 하나만 갖고 왔어 눈꺼우도 막걸리야 맥주 남아요? 잠을 왜 싫어 근데 나 저 소주 원래 싫어해요 막걸리 제일 좋아하네 막걸리 막걸리 반전 왜 뮤직이 없어? 응? 뮤직이 왜 없어? 아니 얘가 왜 얘가 왜 여기서 나와 니가 왜 여기서 나와 잘 지냈어요? 네 하루도 안 쉬고 일하잖아요 서울날 때 일해요? 삼겹살 삼겹살 아예 영원히 귀국 왔다갔다는 하죠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글로 갈 것 같아요 그쪽에 동생이 하나 찾아서 제가 또 하나 더 있어네 바빠서 하나 두개 못할걸 바빠서 큰게 좋겠어요 어? 작문 낯장만 정해서 응 혹시 또 큰거 잡히고 있을거야 혹시 큰거 잡히고 하하하하 이것도 뭐 뿔나지진 않을텐데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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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사랑아 사랑아 내 아들 사랑아 내가 내일로 내일로 됐대 너처럼 저녁길에 하나둘 순둥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소송입니다 순둥둥은 안 비편하네 남둥이 좋아 맛을 알란가 몰라 순둥불빛 아래 이 발길은 떠날 줄 몰라 순둥불빛 아래 아 아 형님 뭐야 가방 못 줘? 어?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